안녕하세요 쌍디입니다 이번에는 오징어 채비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기존에 10단 카드 채비에 그냥 오징어 스틱을 다른 방식 말고 일자 채비로 한번 해볼 겁니다 일자 채비로 그 채비가 이번에 테스트 결과 잘 먹히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채비 만드는 것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스틱 오징어 스틱 입니다 길이는 18cm 짜리구요 메이커 마다 그리고 생긴 것 마다 다 이렇게 다릅니다 이 스틱 이런 스틱과 이건 와이사에서 나온 스틱 인데요 보면은 뒤에 여기에 보시면은 뒷편에 걸 수 있게 구멍이 있는 것과 이거는 그냥 바늘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매듭으로 줄을 이제 연결할 거구요 지금 제가 만들 채비는 10단 채비구요 어 이것도 궁금해서 한번 사봤어요 여기 보면 색깔별로 다 있고 이 색깔과 이 색깔은 야광입니다 중간중간에 넣으면 되겠죠 위치를 바꿔서 그 오징어 낚는 어선을 보면은 다 거의 다 이런걸 쓰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이것도 10단으로 만들어서 필드에서 반응이 어떤지 한번 궁금해서 제가 사봤습니다 라인은 일단은 제가 5호를 사용할 겁니다 뭐 보통 채비를 보면은 10호로 되어 있더라구요 10단 채비가 10단 채비의 경우 10호 근데 5호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오징어 오징어를 잡는데는 그래서 요 라인을 사용할 겁니다 10단 일자채비를 만들 겁니다 일자채비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되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어져 나가는 겁니다 요렇게 이렇게 뭉칠게요 순서는 아까 비율은 그렇게 비슷하게 컬러를 골고루 섞을 겁니다 어느 컬러가 잘 맞는지 모르니까는 이렇게죠 그러면은 요 사이에 단차는 한 1에서 1.5미터 사이 1미터 30 정도 나오겠죠 평균 이렇게 채비가 이렇게 날리지 않습니다 물속에서 같이 이렇게 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앞으로 이렇게 들어갔고 이게 마지막이면 또 2미터 들어가겠죠 그러면 만들겠습니다 가성비 좋아요 120미터에 가격도 쌉니다 우선 처음에 매듭을 하죠 우선 1미터를 줄겁니다 매듭 부위생가면은 한 5cm 정도 더 주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르면 됩니다 1번 공항에 넣고 이 상태에서 물을 묻히고 그러면 1번이 완성됐습니다 자 2번 할게요 단차를 1미터 30으로 할꺼니까 대충 그냥 1미터 50으로 줄을 갖다 잘라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1미터 50씩 미리 작업을 하겠습니다 대충 맞추면 되죠 뭐 딱 한 발이네요 제 팔로 딱 한 발이네요 제 팔로 작업 필요 없겠는데요 제 팔로 한 발이로 되니까 라인을 1.5미터씩 제가 이렇게 잘라 놨습니다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대충 그냥 맞춰서 하면 되거든요 1미터에서 1미터 30 평균 1미터 30 정도 이렇게 하더라구요 그래서 1미터 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조금 한 1,2cm 길게 이렇게 작업하려고 했습니다 순서 별로 상관없으니까 이걸 먼저 할까요 그리고 여기 일단 앞쪽만 다 끼워놔도 별 상관없습니다 이게 매듭이 여러가지 있는데 그 수풀 수풀 매듭 아십니까 수풀 수풀 매듭 때 쓰는 매듭 당기면 좋아지죠 요 매듭법은 제가 다음에 한번 따로 하겠습니다 푹 물 묻히고 당긴 상태에서 이렇게 쭉 하면 이렇게 되죠 마무리가 되죠 이렇게 하면 다시 열립니다 어차피 다시 열리는 없으니까 이렇게 매듭을 하고 마무리 당겨도 안빠져요 2번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어차피 다 앞에꺼만 따로 연결하면 되는거기 때문에 그리고 3번 3번은 다른 매듭으로 다른 매듭으로 다른 매듭이 조여지면서 열이 발생되거든요 손상에 간다고 해야되나 아무튼 그래요 자르고 3번 이걸 끼운 상태에서 그냥 크게 크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매듭으로 이렇게 마무리 지으시면 되요. 그러면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라인 끼를 이으면 되요. 자 이제 이 부분을 이으면 되는데 여기는 구멍이 다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아까 없다고 말했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스풀 라인 매든법이 있습니다. 그 각자 스풀 묶는 것도 다 다른데요. 이 상태에서 원을 하나 만들어서 이거를 이렇게 끼워주는 겁니다. 요 원에 4바퀴에서 5바퀴 잘 안 풀립니다 생각보다 이걸 이렇게 당겨서 못 묻히고 요 줄을 짧은 줄을 탁 이렇게 당겨 놓으면 이게 점점 이렇게 이렇게 좁아집니다. 다시 안 맞으면 요 짧은 줄을 하면 원이 늘어나요. 이 부분에 한바퀴 여기 바늘하고 바늘 틈에 놓고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줄을 쭉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게 일자 끝입니다. 구멍 없어도 이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유지시키는 게 아주 중요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매듭은 이렇게 요 보면 짧은 줄을 이제 날려버리면 되죠. 요 줄의 앞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순서가 요 줄의 앞을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에스 일구 여덟 아홉 열까지 하시면 됩니다. 체비 준비가 끝났습니다. 중간에 약간 버벅 했는데 뭐 일단은 이게 하드한 타입이 없어서 소프트한 에바 신발 밑창 깔창 그런 재질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일단 이걸로 하고 조만간 나무로 제작해서 할 겁니다. 이렇게 이번에 사로징어 여기 장비가 세팅이 끝났고요. 3,000번 전동릴 열이익과 전용 로드 그리고 이거는 갈치 갈치등 갈치램프 보통 보면 4.5볼트 건전지를 써요. 근데 이 제품은 특이하게 AA건전지를 씁니다. 그래서 샀어요. 4.5볼트 만약에 배에서 여부를 배터리가 없으면은 난감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구하기 쉬운 AA의 배터리가 들어간 걸로. 뭐 온압 없으면 약간 이렇게 짬그면 됩니다. 우와 오색으로 빛나네요. 지금 밝아서 불을 잠시 까보겠습니다. 우와 엄청난데요. 이러니 불빛을 좋아하는 오징어가 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돼 있겠죠 물속에서는. 불이 위로 오는 거 아닙니다. 저도 이거 몰랐어요. 영상 보다가 아무도 설명을 안 해주는 거예요. 저배속으로 플레이하고 멈추고 플레이하고 멈추고 그거 반복하다가 딱 멈췄는데 챱이 걷는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밑을 향하게 스틱을 하게 이거 어찌보면 기분이라서 설명 안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걸 모르는 사람이 저 말고도 또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기를 달고 여기에 10단 스틱을 달고 6개는 제가 이번에 이용하는 선사 50호입니다. 150호 아마 배에 가면 추가 다 비치되어 있을 겁니다. 옆사람과 엉키지 말라고 공통으로 사용하는 추거든요. 요렇게 한번 낚시를 해 보겠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은 대충 뭐 저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제가 뭐 많이 잡고 뭐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제가 생각한 그 장비나 챱이 가지고 한마리만 잡아도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자 스틱 일자 스틱을 한번 사용해 볼 거고요. 요 로드랑 전동닐 한번 사용해서 오전 낚시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